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살아남았어도 65세 이상은 4명 중 1명, 65세 이하는 5명 중 1명이 롱코비드, 장기 증상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가 팬데믹 초기부터 1년 반 동안 코로나 감염 환자 35만 3천 명을 포함한 200만 명 이상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미국민들이 상당수 롱코비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감염자 중에 4명당 1명이, 65세 이하에선 5명 중 1명이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코로나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CDC는 특히 롱코비드 현상으로 심장과 신장, 폐질환으로 이어지는 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근골격계, 내분비계, 위장과 신경계,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롱코비드 증상을 겪고 있는 코로나 감염자들은 상당수가 후유증으로 호흡기 질환과 근골격계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들은 후유증으로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등에 시달릴 위험이 비감염자들보다는 최소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감염자들이 비감염자들보다 26종류의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20% 내지 1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부터 64세 사이에는 감염자들이 비감염자들보다 22종류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10% 내지 110%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증상이 수개월씩 가는 롱코비드를 겪고 결국 이에 따른 장기 후유증에까지 시달리고 있다면 정례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